좋으면 바로 구독 나가야 돼요 잠깐만 준비 시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왼쪽 비밀만 줄테니까 위에다가 좋으면 바로 이렇게 참고 나가세요 좀 빠르게 가라고 3 1,2,3 준비 2,2,3 이런거 돌린나봐요 1,2,3 빨리 나가서 정확하게 1,2,3 그렇지, 준비 1,2,3 그렇지, 스텝으로 1,2,3 만약에 공이 빨리 오고 좀 짧으면 왼발, 두 번 밟지 말고 그냥 바로 바로 밟지 준비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자꾸 중간으로 때리지 말고 싸인으로 이것도 바로 짧으면 바로 밟을거야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4 1,2,3 1,2,4 1,2,4 자, 그냥 진행 3 4 5 파이팅 오른발 앞으로 빼고 있을 거예요 좋은 바와스 곤란하고 나가세요 시작 짜란을 짜란을 하는 것들 그럴투를 생각해보실래요 赤에 служба 준비 완료 자 됐어 준비 같이 자세히 돌아보자. 접붙졌네. 그냥 앉으러 안돼요. 손단에서 차고가 아가수해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심사 잘하이코 하나 둘 다시 치고 하나 둘 안뜨기 바퀴 틀고 하나 둘 혹이 낮으면 그냥 스냅으로 잡아 때려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도 제가 빨리 해주는게 아니라 좀 익숙히 준거에요 정확하게 아이가 없어서 정확하게 네 뭐 실수하시말고 그냥 대게 안되면 되니까 계속 떼어주세요 네 빨리 저거 멀리 멀리 잘하는데 해야 돼요? 네 하나 둘 하나 둘 한 둘 하나 짓 한 클래식 클래식 침대 클래식 침 침 라이브 둘 하나 둘 아! 천천히 좀 해서 라이브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넷 넷 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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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오후 직 chess 스킬 잘 시간 시간 민트 감사합니다.